어루웨기야 어루웨기야 어디엉차의 길어오구나 정 7월, 2, 8월, 3, 9월, 4, 10월 오동지 육사달 내내 돌아가더라도 1년하고도 12달 만복은 백성에게 잡기 잡시는 무날로 만대유전을 비옵니다 어루웨기야 어루웨기야 어디엉차의 길어오구나 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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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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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και 오버 오버 진짜 사자 같아. 잘했어 지금 하신 타령이 서 남부 각 방향에서 1년 12달 드는 액을 모두 맞기를 기원하는 액맥이 타령이에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제가 부른 액맥이 타령은 1970년대 수원 풍물패에서 불러서 유행시킨 액맥이 타령